마지막을 이건 안녕하세요 얘 자꾸 안녕한다 안녕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홈게 먹방 레츠고 얘네는 택배로 받았는데 택배 왔을 때까지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신선하게 다 살아있었는데 그런데 얘들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움직임이 둔해졌네요 진짜 신선했습니다 찜으로 올게요 자, 찜이 돼서 왔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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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핀 찜 땡 좀 가득 소스 소스 음~~ 으어어어어 와아 대박 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밀면 살이 나옵니다 짠 짠 짠 짠 이야 짜장 요기 짜장 이게 gak 진짜 맛있다 응 바삭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내장이랑 같이 있는데 이 내장 맛이 진짜 고소해요 죽이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헛파를 이렇게 밀면 한 방에 뜰 수 있습니다 뚜두듣고 그 다음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 음 여기가 생긴건 이래도 진짜 꿀맛이에요 대박 자 한 번 더 해주세요 Quiz 음 소주 진짜 달아요 신선해서 그런가? 짜지않고 달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홍게는 대게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것 같아요 대신에 더 달짝지근하고 한입에 확 물었을때 그 맛이 죽이네요 이따다키마스 기대빛을 baj다 다 things 치ван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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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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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손질해왔어요. 다 손질해왔어요. 보시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손질해왔습니다. 이 홍게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먹기 힘들잖아요. 이 게맛살이랑 이 진짜 게살이랑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소스 평소때는 맛있었거든요? 되게 맛이 없어요. 진짜 게살이 진짜 맛있네요. 홍게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차이난다고? 얘는 약간 어묵같은 느낌이에요. 게향이 나는 어묵.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게살 앞에서는 잽도 안되네요. 홍게가 짱입니다. 진짜 달라. 다 달라 달라. 이 홍게가 엄청 달달하고 되게 깊은 바다향이 나요. 엄청 고소하고 그리고 육즙이 있는데 얘는 육즙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씹으면 쫘악 퍼져요. 저 평소에는 크레미 먹는데 오늘은 크레미 안먹을게요. 크레미 안먹을게요. 짠 크레미 안먹을게요. 이렇게 열심히 깠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다니 아쉽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안녕 하트 잘라 Sag Sii 자막 제계를 잃고 자막 제계도 With the 봐주세요!